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연이 오늘 코스닥스장에 상장했습니다. 3연은 이날 공모가 3만원보다 56.67% 오른 4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총 2,168 개사가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해 이래 최다 참여 기관수입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으며, 이어 진행된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증거금 12조 3,400억 원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참여는 이번에 조달한 공모금을 생산시설 증설과 설비 자동화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